은준아, 잘 잤어? 네, 아직 잘 잤어? 어이구, 머리 부서워 아, 노리지 마세요 땀 흘려갖고 네 아이고, 새벽부터 공항 가느라 바빠 아, 이리 가줘, 은준아 어, 짝짝공해 어, 어디 놀러 가는 거 알아? 오늘 비행기 타고 휭 가는데 휭 가는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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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은준아, 이번 비행기는 짧으니까 금방 갈 거야 괜찮아, 금방 도착할 거야 또 가면 공항 체질이라고 은준이, 출발 출발 주라기 공원 출발 주라기 공원 타문가 출발 어디 가나, 몰뚝몰뚝 보내 은준아 그, 리듬도 안 탈 거면서 출리 폼을 왜 켠 거야? 우리 은준이 노란색 옷 진짜 잘 어울린다 우리 은준이 노란색 옷 진짜 잘 어울린다 아빠, 저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가자 여기 에어수어 침묵 찍는 여행을 잡는데 주라기 공원 가요 공룡 한 마리 잡으러 갑니다 공룡 한 마리 잡으러 갑니다 공룡 한 마리 잡으러 갑니다 신부도 노래 불러 일루가 오빠 우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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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은? 기분 멀뚱멀뚱해 멀뚱마뚱해 멀뚱마뚱해 멀뚱멀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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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왜 더 커졌어, 이은준? 멀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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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노래 부르는 거야? 멀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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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짠만 안시켰어 저거 빨리 가야 돼 아니 저거 반대뼈 못해 그래 우진이 찍어 멀뚱해 멀뚱해 아유 뭐가 다 신기해? 다 신기해? 어? 윤즈? 안녕 안녕 은준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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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준이 안녕 아유 추워 응? 어? 이은준이다 응 은준아 그렇게 하면 위험해 응 은준아 금방 가입하네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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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준아 고마워 양손 양손으로 봐봐 엄마 이렇게 보니까 목욕탕 가운 같네 야 아 아 아 아아 숨겨 숨겨 알아봤어요 아이씨게 문 맞고 문 맞고 문 맞고 아이씨 답답한 경향astian 마이콜 원래 1시간 넘게 걸린대 아니 뭐 이미그레이션 그냥통가 너무 편하네 저기에 오빠 가방 버려져있어 왜 내 가방이 저렇게 되있어 내 가방이 저렇게 네팽개쳤지 짜잔 일본아세요 일본아세요 일본아지 이렇게 찍으니까 일본인지 모르겠네 모르겠어 택시터미널이 앞에 있어 아예 보지도 못했어 택시 진짜 좋다 일본 택시 탔어 일본 택시 탔어 고생했어 그래도 타자마자 자가지고 근데 또 어떻게 내릴 때 딱 깼어 그러니까 뭐 안녕 맨날 안녕하면 어떻게 연준아 안녕 맨날 안녕하면 어떻게 할거야 안녕 이렇게 해서 연준이 와 와 신기하다 아빠가 앞에 있지 아빠가 앞에 있지 아저씨랑 같이 올려놨는데 괜찮은데 어 괜찮아 여기 천천히 은준이 어디가요 은준이 어디가요 여기 어디에요 까꿍 은준아 까꿍 까꿍 와 진짜 깨끗하다 아이 원래 일본은 깨끗하지만 왔어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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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에피트스테 은준아 다리 좀 오므려 은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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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좀 오므려 건너도 되는 거야? 여기 신호가 없어요 이런데 신호 쓰잖아 맞지? 알았어 오빠 안녕해 여기 안녕 안녕 오빠 햇빛 너무 노출 아니야 은준이? 아 은준이 또 새카매지겠네 어 그니까 아 선크림이랑 다 갖고 왔어 이은주 이은주 다리 좀 하하하 다리 좀요 은준아 아 아빠야 아빠 옛날에 여서 왔었어요 그치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아저씨 사는 데가 많아서 여기 있는 집이 많더라 맞아 기억나요 도시약지? 아저씨 아이고 지루하세요 지루하세요 그 덮밥처럼 들어가야지 말하는거지? 응 그거 맛있어? 아니야 밥 먹고 슬슬 아빠 아빠 아니 왜 이렇게 은준이 머리에 펄이 이렇게 있대 펄이 왜 이렇게 있어? 보여 자기? 바깥은 되게 많았는데 밖에 나온 펄이 엄청 많아 손에도 많고 음 맛있겠다 먹어봅시다 자 먹어봅시다 자 먹어봅시다 오빠 오랜만에 먹으니까 어때? 아 고기 향이 왜 이렇게 죽었어? 계란이 좀 너무 과하지 않았어? 아 고기가 절반에 절반 수준 여기 갑시다 아니 크루아상 안 먹는다며 크루아상 먹을거야 쇼콜라 좋아해요 안 먹는다고 그렇게 하더니 안 먹는다며 안 먹는다며 왠지 엄마 아빠만 먹어서 어 삐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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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삐졌네 아니야 지금 편해 보이는데 이것만 사고 집에 갈거야 오빠 나 은준이야 여기 있을게 오빠가 사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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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초코 하나 나눠먹어 응 먹어봐 너 얼마나 해? 맛있어 맛있어? 응 은준이는 못 지지? 안돼 은준이 안 돼? 아직 안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은준아 잠들었어 잠들었어 우와 이거 약간 용산이네 어 용산 어 용산 처음 있어봐 은준이 이런게 있다고? 어... 물어보자 응 은준이 이런거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아이 거기가 아 어 여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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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준이 컵듬하니 컵 그런거 있잖아 응 은준이 코 자요 은준이 코 자요 은준이 유모차에 웬만하면 안자는데 그니까 은준아 고생했어 은준아 푹 쉬어 이제 푹 쉬어 이제 푹 쉬어 아저씨 아 은준이 얼굴에 펄을 누가 이렇게 붙여놨냐 그러니까 여기 뭐야 여기 화장실 네 옷장이겠지 어 매트릭스 어 이거 깔아도 되겠다 어 진짜 어 깔고 그냥 밑에 자면 되겠다 아 이렇게구나 응 어 좋다 이건 추가로 주셨어 어 어 자기 여기서 그냥 자면 되겠다 은준이랑? 어 이거 다 깔고 좁지 않아 은준이 형 나랑 둘이 여기저기 아 그런가? 은준이 여기서 재울까 그냥 아 재운 다음에 바닥에다가 아 아이 미안해 여기 기어 나간다고 오빠 미안한데 캐리어를 좀 열어서 은준이 옷 좀 갈아입어 은준아 여기 네 놀이터 아빠가 놀이터 만들어 줬지 내 놀이터 시장 철단 너 아 잼 공룡 소린이네 와 아 아니야 은준이 어디있어요? 은준이 어디있어요? 은준이 어디있어요? 은준이 어디있어요? 여기있어 은준아 아빠가 여기 뭐 만들어 놨어? 지금 그 열어야 돼 은준이 어디있지? 은준이 어디있지?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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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너 못 나오게 성 만들어놨지 이게 있으니까 못 나오니까 너무 좋아 은준씨 항의 들어와요 옆에 문 치면 어떡해요 비록 거기 화장실이지만 이제 손 놓고서 좀 쓴다 아빠 옆에 있잖아 뭐하는데요? 이 맛이야? 응 우리 차 시프 들어오겠네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배운 거야?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걸까? 아빠가 맥주먹고 그렇게 하니까 누구한테 배운 걸까? 어린이집에서 먹나? 응 배운 걸 못 먹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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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먹네. 목말랐나봐. 은준아, 어른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마. 엄마, 엄마. 엄마가 그랬다고? 엄마가 그랬어? 엄마, 은준이 좀 보세요. 아니야, 그냥 하나씩은 또 시켜먹더라고. 엄마 question. 엄마! 엄마 Spoke In! 엄마! 엄마 엄마 맛있어 보이요? 현준이 맘만 먹고 있었어? 백만 먹이고 분열을 보충하게 맘만 먹고 있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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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빠한테 보여주려고? 카드로 결제했어 카드로 좀 해봤어 얼마 나왔어? 2만원 어 왜? 안 돼? 잘했어요 내일 자기 카드 씁시다 아 오빠 큰 거 살 거야 뭐 살 건데? 선물? 외식하는 건 다 내가 할 거야 자기 생일 선물 뭐 골라 그러면 얼마? 10만원 이하로 10만원 이하로? 알았어 20만원 이하로 맘만 먹어요 에이 그것도 먹을 거야 아니 엄마 그러면 싫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먹을 거야 응 옳지 잘 먹어 아 인스턴트만 먹어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 인스턴트만 먹으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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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바하지 말아 일단 흥 싫은데 흥 흥 이은주 사랑해 은준아 엄마 뭐해요 엄마 빨리 할게 엄마 뭐합니까 엄마 배달하려고 엄마 배달해요 배달음식 시키려고요 여기 일본인데요 네 배달해요 배달음식 시키려고요 아야 아야 짝짝꿍 할거야 아유 은준이 여기 좁아서 심심하지 어쩔 수 없어 공간 있는 것만으로도 어디야 주소지는 일단 했고요 모츠나벨 배송되네 모츠나벨 엄마 뭐해요 엄마 배달 배달 보고 있어요 아직도요 엄마 또 뭐 먹을래 다 먹어서 장난쳐 어떻게 장난칠건데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한번 봐봐요 어 은준이 얘 봐요 한번 봐봐요 잘 봐요 장난치자 네 오빠 나 좀 빨리 이거 하면 안될까요 뭐하는거야 얘네 뭐하는거야 다 먹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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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다 엄마 아직도 주문해요 아니 이거 좀 빨리 할게요 어디서 주문해요 이거요 여기요 우버 우버 위치요 우버에서 왜요 배달시켜 거기 형 가입이 좋아? 빨라? 네 이거 훨씬 잘 돼요 응 응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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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오니까 어때 어우 이거 좋다고 빨리 좀 시키지 오빠 뭐 먹지? 아 장애상 선택장애 그냥 초밥 시켜 어떡해 아 초밥 말고 그런거 시키려 했잖아 카이센동 아니 뭐 그런거 없대 왜 제로카르트가 안되지 자꾸? 왜 제로카르트가 안되지 자꾸? 오랜만에 일본 온다 왜 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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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음식 실패 아주 깔끔하네 우리 인스턴트 맛음식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혼준이는 여기서 잘자고 있어요 독자 독자 5 6 7 8 8